전국 토론토 신동 대회에서 대상을 받으시겠어요? 박수 한 번 주시고 전국노래자랑 4살 때 입상을 했어요? 박수 한 번 주시고 전국노래자랑 8살 때 꼭 입상을 했어요? 박수 한 번 주시고 KBS 노래가 나 좋아해 출연하시고 SBS 모닝와이드 SBS 모닝와이드 저도 나왔어요 여기도 나오고 타이틀곡은 나도 여자랍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뒤에 리틀 김연자 전국지역공사에 출연하시고 KBS 아침마다 출연 예정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우리 꼬마가수 강주에서 어제 밤에 올라왔어요? 새벽에 올라왔어요? 방금 올라왔어요? 방금 땅땅이 올라왔어요 자 당신이요 부러오시겠습니다 아이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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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탕하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 아이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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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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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 이 대륙의연심을 다음 시에 네! 1번, 1번 1번, 하나 더 모르시고 잘하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사gebra예요. 사과입니다 내일도 초대를 하려고 했는데요 내일은 영광에서 김연자씨하고 우리 리틀 김연자, 강신리아가 같이 부대에서 복면을 하기 때문에 일찍 내려와야 되는데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더 모셔보자 할게요 괜찮죠? 네 노래 갑시다 사랑이 약속하드렸라 나는 당신이 우정하더라 찾지도 못한 거 맞지도 못한 거 없을 수가 없는 날 이 여자의 이름은 달구고 떠나가며 떠나버리며 정국들의 노래는 나는 어떻게 달구고 떠나가며 떠나가며 달구고 떠나가며 달구고 떠나가며 아무 잘못이더라 달구고 떠나가며 들경에 부인aley 사랑이 어서 가보자 나는 당신이 무장하더라 잡지도 못 안 뽑았지도 못 한 것일 수가 없더라 여자가 이때보다 달리고 떠나가면 떠나버리면 정배로 해 나는 어떠네 가뭇은 남과 가뭇은 남과 사랑한테 잘못이든가 결혼한 게 잘못이든가 아 고생했어요 우리 엄마를 믿고 가시죠? 우리 다음부터 와주세요 다시 한 번 인사 올립니다 차례영 경계 당신입니다 많은 사랑해주세요 너 한 번 더 하라고? 제가요? 5만원에 신비 줬어야 돼 5만원에 신비 줬어야 돼 너희들 뭐 할까요? 신비하고 들이 할까? 신비하고 들이 하자 신비하고 우리 뭐 할까? 우리 사랑을 할래? 같이 한 번 해보자 모르는데 같이 한 번 해보면 된다 말이야 안될까? 김연자 노래를 할까? 김연자 노래를 할까? 김연자 노래를 또 뭐가 있지? 홍콩 아가씨 한번 해볼까? 홍콩 아가씨 홍콩 아가씨 홍콩 아가씨 홍콩 아가씨 신비 신비하고 같이 갈게요 홍콩 아가씨 같이 가요 손잡고 가자 손잡고 박수 주세요 박수 여유유니 송테에 홍콩이 벗고기 많은 날 꿈을 꾸멎고 밤을 날아오신 그 똥과 사랑하시며 그리운 영남도 아 꽃잎처럼 가정스러운 그 사람이요 그것은 품에 안겨 하고 싶어요 자 이전은 여러분과 같이 할게요 자 우리 같이 준비하고 여러분과 같이 이 꽃을 사라세요 홍콩이란 걸음 그 사람 기다린 꽃 파는 아가씨 그것만 사라시며 그리운 영남도 아 당신께서 상하시며 저 사람이며 오늘도 꿈에 꾸며며 홍콩 아가씨 철학병에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